국화 터널 창포원에 있는 국화 터널입니다. 국화꽃이 하나씩 팝콘처럼 톡톡 터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 길을 자전거 타고 돌 수 있습니다. 맨발 걷기도 1시간 2시간 돌 수 있는 거리가 있구요.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가족들하고 나들이를 한번 해보세요. 갈대도 여기저기 많이 심어놨구요. 그리고 저쪽에는 국화 동산이 보입니다.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분홍색 보이시죠? 다이아몬드 반지거든요. 사진 찍으면 아주 잘 나옵니다. 여기 식물원도 있구요. 저기 보이는건 식물원이에요. 주말에 창포원 국화전시회 보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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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